성불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대로 치유의 몸으로 출가야 성불하여라 여러분이 금생에 다 내가 금생에 내가 죽기 전에 뭐 성불 다음은 가라고 원한을 다 풀으라고 부부끼리 자식끼리 인연 지은 사람끼리 맺힌 거 있지 그거나 다 풀고 가 다른 거는 관두더라도 요놈 요놈 요새끼 요런 것만 다 풀으라고 그것만 풀어도 성불이야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어 절대로 아무리 저런 놈은 내가 저런 반드시 지우가야 되는 놈도 다 풀고 가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최후의 몸이라 왜 그거 안 풀으면 다음 생은 기약할 수가 없어 망량 귀신이 되는 거야 반드시 사막도를 다시 가기 싫은 가는 거야 우리 저 양산 절에 있는 여기 저 떠다니는 개들 있는데요 야 팔심해라 이 겨울에 얻어먹으러 다니라고 피 터지지 말고 제가 참을고 저기 그 절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 길 그 찻길 옆에 안 닫히도록 쫄쫄쫄쫄 몇 마리가 확 탁 따라가고 그거 막 시커므로 해갖고 참으로 비참하고 한탄스러운 저게 미래의 나의 모습이야 기약이 없으면 볼 때 저게 무슨 뜻인가를 알으라고 눈을 심어놓은 거야 그냥 뭐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이거 준 게 아니야 눈을 화강불이 세상에 머무는 수명이 12소곱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수명이 8소곱이며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32소곱 동안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여기서 화강불은 사리불 제자가 부처가 되는 걸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정법 이 부처님 가르침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30소곱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서가무리 부처님이 법을 핀다며요 한 2, 300년 정도 이렇게 이어지다가요 그 다음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짧았어요 부파분열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법이 짧았어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올면 안 된 다음에 끝나버렸어요 왜? 이 법을 악무하는 사람이, 가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야 이 법을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지 부처님 법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지 이제 법이 망하는 거지 저도 그런 점에서 깊이 참회해요 제가 뭐 그렇게 안 살았겠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다 흐려져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출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원을 크게 가졌는데 어쨌든 이 법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법, 상법, 말법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상법이 뭐예요?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절진다고 하면 기둥 불사 나고 종 한다고 하면 종 불사하고 땅 산다고 하면 불사하고 기와 불사하고 백중 등 달고 초팔 등 달고 이런 게 상법이에요 비슷하게 그냥 저렇게 하면 복 짓는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된다 하니까 하는 거야 그게 뭐 법이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신심이 있거나 원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뭐 그것도 안 해 이제 안 해 이제 등도 안 달아 초팔 등 안 달아 다 생까 등도 안 달아 뭐도 안 해 불전도 안 나 일반인을 상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놉니다 안 나요 그래 난 스님 될 사람한테 그래요 대원력 가지고 한 사람 없는 사람 잘못 하지만 아예 이 길 오지 말아요 내가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살아서 복이 나지라고 해요 이 길 왔다 다 굶어 죽어요 안 합니다 왜? 말세니까 어려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내부는 심각합니다 겉으로 보는 거랑은 다릅니다 같이 내가 부처님 법 먹고 살기 때문에 비판하기는 싫고요 어쨌든 우리가 자성화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정법을 믿는지 상법인지 말법은 뭡니까 불법을 이렇게 뭐 미워하지는 않지만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야 법 친멸은 불법을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절에 다닌다고 누가 미워하지는 않잖아 그러지 그게 말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지금 여러분은 아무리 말세라도 뭐로 살아야 돼요? 정법으로 살아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다가 인생을 끝낸다고 생각하고 결단해야지 그렇다고 여러분 등키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말을 바로 알아들으시라고 옛날에 연보라 하지 말랬다고 나한테 전화하고 그러는데 제발 그런 전화 하지 마라고 그 뜻이 진심으로 하라는 뜻이지 대충 할 것지만 하지 마라는 뜻이었는데 여러분이 등을 하나 달더라도 내가 발심이 돼야 되잖아요 다음 생에 정말 불제를 완성하는 그런 불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등을 키라는 의미지 여러분은 그냥 그런 등을 안 키잖아 그냥 초파일이니까 몇만 원짜리 킨다고 좀 신심 있는 칙 하려면 한 돈 십만 원짜리 하고 좀 잘난 칙 더 하려면 몇십만 원이 아 그걸로 끝이야 내가 여러분 미안해 그래 하지 마라고 할 거면 뭐여? 빼빠지게 하라고 안 할 거면 하지 마라고 절에 갈 거면 내 형편대로 정성을 딱 다 바치고 그런 것을 항상 법으로 형식적으로 절에 가서 법문 듣고 밥 먹고 이런 생활은요 다 죽은 거예요 완전 죽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상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법으로 하는지 정법으로 하는지 지혜의 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실제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32소급 동안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정법이 다한 뒤에는 상법도 32소급이 되리라 사리를 유포하여 천신과 인간의 공양을 받으리라 화강부로 하시는 일은 이와 같으며 그 양종종 부처님은 훌륭하기 짝이 없나니 그는 곧 그대의 몸이니 마땅히 경사스러워 깃발지라 지금 사립을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누구 법을 피는 거예요? 서강훈이 부처님 법을 피는 거예요 서강훈이 부처님 말씀한 걸 내가 피잖아요 지금 다음에는 누가 화강부처님 말씀해 놓으면 법을 피겠죠 어느 세상 그죠? 그때는 화강부처님 법을 피는 거예요 화강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12소급이 지난 다음에 부처님이 80세 열반하신 다음에는 뭡니까? 역대 조사들, 법사들이 수없잖아요 모래소가 그 사람들의 법을 이어서 뭡니까? 턱의 스님도 법을 피는 거잖아요 똑같이 일단은 서강훈이 법을 피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떤 괴상망칙한 스님은요 서강훈이 부처님이 죽어서 끝났대 이야 그런 법을 서강훈이 부처님이 왜 피냐 이 법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걸 왜 피냐고 안 하지 영원히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법은 부처님 가르침은 다이아몬드의 황금이라니까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금구라고 제가 지난 시간도 말했어요 금구 금으로 된 구절이란 말이라 이 말이라 이게 시커먼 건 그리고 검은 건 흰 건 종이고 태우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금으로도 안 탄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한테 진짜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법당에서 TV로 진실로 진실로 맞잖아요 내가 실제로 여러분 금은 부하를 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타락해요 다 저짓습니다 법을 전하야만 살아요 없어지지 않는 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족전이라는 건 귀의불 양족전 귀의법 이역전 귀의승 중중전 그런 얘기 우리 여러분의 한국불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불책이 가르치면 액기스를 뽑아 놓은 거거든요 3귀 그게 지혜와 뭡니까? 공덕이 이렇게 다 구족되어 있다 이 말이라 머리 끝까지 완전하다 이 말이라 뭐? 지혜와 공덕이 복덕이 구족되어 있다 이 말이라 지혜와 자비 복과 덕이 구족되어 있다 이 말이야 독수리로 못 굴러 가잖아 한쪽 날개로는 독수리도 못 날잖아 기하지 이 구족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좀 지혜가 있으면 복이 없어요 덕이 없고 또 덕과 복이 있으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복과 덕이 있는 사람은 지혜자를 구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물질 있는 사람을 구하고요 그래서 이게 쌍이 돼야지 뭡니까? 나라든 기업이든 단체든 뭡니까? 발전하는 거 상황선언도 여러분들 크고 작은 부채명의 보시자가 물질을 제가 손에 흙 묻히고 기름 묻히고 복갱이 앉으잖아요 너미티 가서 일 안 하고 센 소리 들으면 안 하잖아 안 해요 여러분이 온갖 신소리 더러운 소리 다 들으면서 번 돈을 보셔야 하잖아요 10원이든 100원이든 그걸 먹고 뭐예요 나는 폼을 피는 거예요 양 날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굴러가 절 망하고 여러분은 못 받는 거예요 구죽해야 돼요 쌍 날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없으면 보시게 하면 힘들어져요 법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깨워쳐야 된다고 법으로 정법으로 그러라고 여러분 반드시 모아야 돼요 시사해야 돼요 그거는요 의무 책무를 넘어서서요 법이 명령이에요 이런 거를 상실하고 우리가 보시를 하고 지개를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문제 발생되죠 한쪽 수레만 있으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쪽 수레 없는데 한쪽 수레 갖다 붓는다 제가 법 피는지 아는데 여러분이 갖다 들어본다 썩어버리죠 저는 계속 피고요 목숨 걸고 여러분은 계속 힘 써서 뭡니까 서강의 부처님은 법으로 덕사하는 거예요 덕일스님한테 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불쌍한 때 절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저 불쌍한 진리를 중생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방편으로 진리의 정법에 절하는 거라 이 말이라 저게 그냥 불쌍하면 여러분 딱 타인 종교님한테 욕 듣기 딱 십상이지 우상한테 절한다고 왜 그런 말 듣고 삽니까 밥 먹고 내 돈 주고 내 희생하면서 왜 그런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법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싼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법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했을 때는요 부처님한테 삿대질하고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알아요? 그런데 믿음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고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 말씀대로 하고는요 내가 부처님한테 삿대질을 할 수가 있어요 무화로 했고 무소주심으로 무화상으로 했으면요 삿대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으면 여러분은 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이 법을 명심하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손 왜 안 들어줬냐고 여러분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내 손 왜 안 들어주냐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없애야 돼요 내 말을 깊이 깨달으시고 다음 주에 오세요 그때의 사부대 중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 나라 마오라 가든 들은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기뻐서 한량없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승가도 시기 질투가 엄청 센 곳이고요 부처님 당시도 시기 질투가 세서요 부처님 앞에 수시로 불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리불도 여러 번 시기 질투 당해갖고 안 한 거 했다 해갖고 부처님한테 많이 불려와요 초기 경전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사무량심에서 자비사학을 하잖아요 기쁨이라고 하죠 기쁨 그러면 다른 사람이 수기를 받는 건 뭐고 뭡니까 이 불제자들 사부대중이 그냥 천신들까지 다 기뻐 용까지 용은 뭡니까 뱀 새끼죠 뱀이라고 근데 용 부처님한테 귀해한 거라고 귀 귀에서 용으로서 덕을 쌓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용의 몸으로 용을 믿는 게 아니고 미쳤냐고 용을 왜 믿냐고 불법을 믿지 내가 믿으면 뭐 용이고 모든 신들이 날 돌보지 신들한테 절하지 마라고 왜 최고 왕 중에 왕 중에 법왕 중에 법왕을 믿으면서 왜 신들한테 고개 숙이냐고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야 법의 기회에서 제도하는 거라니까 신들은 기뻐한다고 자비 희삭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설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가보다 열 배 백배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법이야 정법 남이 잘 되는 게 뭐예요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비법이야 부챈 법하고 다른 거야 원수가 잘 돼도 기뻐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전생에 업으로 잘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잘못하니까 뭐요 울란 만큼 더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저는 항상 그래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데 보라고 눈에 흙 들어갈 때 어떻게 죽는가 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보고 가게 돼 있어요 인생 짧은 데 보고 갑니다 내 업을 보고 가요 선한 거면 선한 걸 보고 가고요 악한 거면 악한 걸 다 보고 가도록 돼 있는 것이 법이에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도끼리도 절대 시기질투하지 마라고 내가 못하는 거 저 보살이 한다 생각하면 되고 수고한다 잘난칙 한다 설날 설살 중생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요 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내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아이고 드러낸다고 얼마나 또 뒤에서 제발 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라고요 이 법에서 그럴 일이 뭐 있습니까 이 문 안에 들어와서 돈 주고 하래도 안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돈 안 드리고 왜 업을 짓습니까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설사 잘난칙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못하는 거 했으면 잘한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사부 대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몸에 입었던 옷을 벗어서 부처님께 공연했습니다 뭐 아래 옷도 벗어서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상체를 벗어서 드리는데 여기서는 이 옷이요 여러분 입던 옷 주니까 뭐 새 옷 사다 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시 중생식으로 이 옷은요 수행자가 입는 가장 거룩한 거예요 최고예요 그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거 이게 전부라니까요 이게 전부라고요 부처님 경연에 보면 뭡니까 줄게 고도백 게 없어요 옷백 게 없어요 고도를 줘요 또 줄게 속옷백 게 없어요 그러면 우스울 벗어줘요 경연 나와요 낭조에 팬티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줄 수 없잖아요 마누라나 자식을 시켜서 주는 거예요 실제로 경연에 나와요 이게 법이에요 무제 7부시도 있잖아요 웃어주는 거 자리 양보하는 거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무제 7 아무것도 갖지 않고 7부시 할 수 있는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무도 안 합니다 안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전부 비굽인 우바사 천신 용왕들이 자기 우솥을 다 버렸다는 가진 게 전부 이걸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게 보면 여러분 기쁠 때 보면 관세음보살 풍도 그렇고 왜 다 보섯 들이잖아요 이거 가진 거 뭐 이런 걸 다 들이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발심했을 때 부처한테 하는 거는 전부예요 여러분 일부가 아니에요 그럼 또 머리 또 굴리지 마라고 그럼 어떻게 먹고 그런 생각 하지 마라고 다 주면요 천하가 내 거고요 덜 주면요 뭡니까 하나도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법 진리가 그러니까 한 번도 다 안 줘봤으니까 뭐가 뭔지 분간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다 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안 되면요 덕일 쓰임 모가지 잡고 살려내라 하십시오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헛말이 아니고 책임질게요 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발심한 마음으로 제석천왕과 범천왕들도 무수한 천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늘의 옷과 하늘의 만다라 꽃과 마 만다라 꽃들을 부처님께 공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양하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밭들은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 받쳐 생명으로서 내가 부처님께 바치는 거 지신기 명래하잖아요 그게 공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물질을 다한 걸 공양이라 해 그렇지 않은 건 공양 아니에요 그런 공양 아니면 부처님은 안 받아요 그런 공양이 아닌 걸 받으면요 반드시 뭐가 와요 화근이 와요 화근 재앙의 뿌리가 온다고 뇌물 같은 거 먹으면 낭 중에 반드시 창작까지 토해내야 되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뇌물은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라고요 선물이 아니라고요 기프트가 아니라고 이걸 먹고 너는 반드시 안 해주면 뭐야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 뇌물 먹으면 영원히 골로 가는 거야 늘 다리 못 버는 거야 안 와야 돼 한 번 죽어 그래서 꽃과 뭡니까 만다라 꽃 만다라 꽃들 이런 거 하늘 옷 하늘 옷은 뭡니까 하늘 신들은 인간이나 악도로 갈 때 어떻게 가요 옷이 추해지고 검어져요 경에 나와요 그리고 얼굴에 빛이 싹 없어져요 복이 다 복진 타락이라고 하죠 복이 다 다 할지 복이 다 해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덕을 잃으면 세상에 이 천하에 복과 덕이 없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요 어떤 막힌 길도 내가 덕이 있고 복이 있다 무조건 길이 열려요 다리가 끊어졌든 바다가 나오든 땅이 꺼졌든 길이 무조건 나와요 그런데 복덕이 없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가 무덤이라고 선근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불자는 죽으나 사나 이 공덕 짓다 가는 것이 치유의 몸이야 내 일생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리고 끝낸다 이거야 희유하죠 그런 사람 이런 거는 부담스러운 사람 이런 거는 다 넘어뛰고 당신도 필요한 것만 들으세요 그걸 하시면 편합니다 다들은 불편하니까 뿌려놓은 하늘의 옷들은 허공에 머물러서 저절로 빙글빙글 돌며 백천만 가지 하늘의 풍악은 허공 중에서 한꺼번에 연주하며 뭐 이게 뭐 긴나라 나우라 뭐 이런 이거 하잖아요 하늘은 천상음악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찬탄 하늘의 꽃들은 비내듯이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대중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옛적에 바라나에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시더니 이게 이제 막판에 법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 법문이 척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40년 전 45년 전 법문을 한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법륜을 굴리시더니 이제 또 최상의 가장 큰 법륜을 굴리시는 누다 했다 처음에 바라나신 바라나신 한 게 뭐입니까 사성제 8정도 12연기 가르침을 했는데 이제 이 큰 법문 이제 수기하는 장면이 보통 이거는 자기는 성부를 생각 안 했거든요 자기 뭐 고통 없는 열반에 드는 거를 목표로 했단 말이에요 이 법문을 듣고 이제 큰 법륜 그람 처음 법문한 건 뭐라고 그래요 작은 법륜이죠 소법륜 자기 아니 자기 평화 자기 윤회를 벗어나는 그런 법문을 했다는 거죠 이때 여러 천자들은 이 뜻을 거습해라고 괴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옛적에 바라나에서 네 가지 진리의 법륜을 굴리시며 모든 법이 다섯 가지 쌓임의 생멸함을 말씀하시더니 생멸함을 말한다는 건 뭡니까 온 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진리 사성제예요 중생의 모든 이 세상은 다 인연에 의해서 됐다는 거죠 불교는 인연에 의한 걸 고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요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살아야 되고 구하는 건 구해지지도 않고 싫은 거 끝까지 일해야 되고 먹고 살을 나야 되고 이런 것이 중생의 삶은 그냥 거의 다잖아요 그런 고는요 부처님의 말하는 그런 그거는 그냥 생고예요 부처님의 말하는 근본 고의 뜻은 고의 그 본질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연된 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그거를 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고예요 모든 거 인연된 건 뭡니까 여러분 부부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면 행복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세상 마음으로 행복한 거지 본질적으로 뭡니까 싸워서 이혼하기도 하고 누가 먼저 죽기도 하고 또 고통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파란만 오는데 인연에서 잠시 행복한 거고 또 인연이 바뀌면 뭡니까 고가 오고 변질된다 이 말이라 끝없이 불교에서는 고의 원인의 진리 영원한 행복의 열반의 진리 열반을 이루는 성스러운 진리 이 네 가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진리를 알으면 뭡니까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 사바세계 인연지에 왔죠 여러분 이걸 고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저기 불교를 이 고로를 갖다 앞에 놓으니까 이거를 염세주의로 해석한 사람이 많았는 거야 그냥 불교 바로 망하지 불교는 가장 즉극적이고 현실적인 종교예요 진짜 정말 리얼리티한 종교라고 현실을 즉각해서 바로 법으로 때려서 바로 무한 가능성으로 열어가는 종교인데 이걸 부정적으로 어 이거를 해석을 한 거예요 고라는 말 때문에 이 세상은 다 괴로운 거야 뭔지 모르고 말하는 거야 인연을 말하는 거야 이 고통이 실제하는 게 아니고 공가중의 원리에서 험하하고 망령되고 실답지 알다는 도리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천하의 용맹한 대용맹으로 세상적으로 찡키스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바라봐야 불교가 완전 깡그리 망한 거예요 인도에서도 망하고 불교가 왜 망했는지도 몰라요 알아요 인도에서 불교가 왜 망했는지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왜 실천적으로 행하지 않은 거야 은둔적으로 행한 거야 불교 바로 망하죠 불교를 하면 은둔적으로 해보세요 누가 불교를 은둔적으로 하랍니까 서가문이 무처님이 일생을 은둔적으로 살았어요 인생을 인생을 다 까고 살았어요 이 나라 저 나라로 항상 고통이 있는 곳에 중심이 있었어요 마을에 가면 모든 마을 사람 나라에 가면 왕들이 다 영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뭡니까 지혜롭게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 푸신 분이에요 법으로 불교에는 은둔이 없어요 불교의 은둔은 어떤 의미의 의미가 있어요 잠시 몇 년 정도 몇 개월 정도 내가 내 자신을 이 법을 깊이 연구하고 나 자신을 보기 위한 방편으로 은둔는 필요하지만 죽을 때까지 은둔한다 이 세상에 안 나오는 게 좋죠 이 고라는 말 때문에 불교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불교는 그 외 종교가 아니고요 파사현정이에요 모든 삿댄 것을 부숴버리고 발음을 드러내고요 이고등락이에요 모든 고통을 떠나서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인데요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틀에 갖두고 부처님 가르치면 원통에 들어가면 원형이고 얼음 얼듯이 물에다가 원통에 넣으면 원형이 되고 별 모양이면 별이 되고 삼각형이면 삼각형 모양이 되잖아요 얼음 물이 녹음은 부처님 물과 같은 법이란 뜻이 뭡니까 갈 것자에다가 물 숫자를 써서 그걸 법이라고 하거든요 물이라는 건 걸림 없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런데 자기 생각이 딱 가둬갖고 바람은 이런 거 물은 이런 거라는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악기들이 보면 물이 피로 보인다고 피라고 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중생들이 신들이 보면 유리야 유리 물고기가 보면 그거 허공이야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숨막혀 죽고 물고기는 무트로 나오면 숨막혀 죽는 거야 자기 견해로 불법을 생각하고 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깡그리 불법은 절대 염세종교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분투하고 용맹하게 지혜와 자비로 끝까지 전진 또 전진 바람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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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가장 미하고 가장 높은 큰 법륜을 굴리시니 이 법은 매우 기꾸도 오미하여 믿을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 우리들은 예전부터 세존의 말씀을 자주 들었지만 이렇게 기꾸도 미한 가장 높은 법은 듣지 못하였네 세존께서 이러한 법을 말씀하시니 우리들도 모두 따라 기뻐합니다 큰 지혜의 사리불이 이제 세존의 수기를 받으니 화강렬해로 우리들도 사리불과 같이 반드시 부처를 이루어 모든 세관에서 존귀하고 가장 높으리라 세존 육개 세께무색 가장 귀하고 존중한 자가 돼서 뭐 한다는 거예요 중생이 복전이 된다 부처님이 도는 불가사의 건을 방표로 알맞게 맞춰 말씀하시니 내가 가진 복덕의 업과 이 세상의 지난세 이 세상과 지난 세상에서 부처님을 친견한 공덕을 모두 부처님 도에 회항하려 합니다 마지막은 회항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이 자 반야신경에서 보면 내가 반야신경을 털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는 반야신경을 조석이고 뭐고 늘 눈만 뜨문해 부자들이 근데 이 뜻을 절대로 아는 분이 극히 드물다는 거야 부처님이 항상 수행할 때 수행할 적에 깊은 반야로 정말로 무상심심 미묘의 지혜로 전덕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수행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적에 우리 몸과 느낌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다 실답지 않고 헛된 것인 걸 딱 봤다고 어떻게 봤어요 비춰봤다 했어요 조견 눈으로 마음으로 비춰봤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뭐예요 능제일체고 진실불어라 능이 모든 고통을 다 여여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이 말은 진어자야 싫어자야 여어자야 불강어자야 진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을 완전히 소멸해서 영원한 해탈락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은 불자들은 뭐예요 내 팔자 불교에서 팔자가 어디 있어요 불교에서 팔자가 어디 있냐고 불교에서 팔자가 어디 있냐고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닌가 부처님 당시에 숙명이 어디 있냐고 운명이 어디 있냐고 근데 여러분이 이걸 가장 믿는 거야 부처님 말하는 걸 정반대해서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야 여러분 미칠 정도로 불법하고 상관이 없다고 미칠 정도로 부처님이 어디 이 세상이 우울하대요 부처님이 누가 이 세상이 고혈합니까 부처님 여러분이 깨달음은 뭡니까 이 세상이 극락이라는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를 안 하고 왜 이 세상이 고통인 거를 얘기합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덕일수님이나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아도 고통이 끊어집니까 절대로 절대로 영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파도가 지지 않으면 뭡니까 지구 다 썩어서 다 생명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고통이 없으면 불법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이 먹을 거 다 구족되면 이 법으로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다 되면 다 도둑놈 사기꾼되지 이 법으로 들어올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고통 때문에 들어온다 아닙니까 나도 고통 때문에 이 법을 잡고 가고 이걸 잡으니까 고통이 고통이 아래라는 걸 알 뿐이에요 부처님 이 가르침을 끝까지 무량 겁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무량 세월까지 이 세상에 다 법 없으면 영원히 고통이라는 거 암흑이라는 거야 법이 있으면 이 세상이 천지광명이고 대극락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많은 불자들이 다 우울증에 걸려있고 우울증 초울증에 걸려있고 은둔 왼토리가 돼있고 불법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을 수행을 목숨 걸고 하는 조건이라면 괜찮아요 그냥 세상이 싫어서 그냥 세상이 그거는 부처님 저주합니다 저주 저주합니다 불법하고 아무것도 그거는요 이미 사막도 마귀의 삶이에요 사막도 마귀의 삶이에요 오히려 마귀를 쫓아가면서 불법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살기가 나나 여러분은 얼마나 피터지고 고통이 많습니까 이 법으로 살아가시고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